한영미씨의 19그룹 댄스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이 케이블 프로그램에 SNL을 같이 했는데 아, 같이 했구나. 아, 맞아. 그때 안영미씨가 이거를 개발하시는 모습을 사실은 아, 옆에서 봤어?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토요일마다 거의 24시가 같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더 노골적이었고 맞아요. 많이 가다듬은 게 이거예요. 지금 너무 방송책이 다 된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1차원적이었고 그 부위만이 아니었어요. 신체의 모든 우위를 이용해서 또 최신 기술로 가다듬어. 요즘 이렇게 로켓을 쏘더라?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방송책이 다 되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가슴을 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SNL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돌렸던지라고. 나 진짜 왜 그래. 좀 파인하게 가자, 파인하게. 파인하게 가자고. 파인하게 가자고. 그냥 이야기 주머니라고 시작하면 되잖아. 이야기 주머니. 그래요, 아유, 예. 자세히 둘이. 또 1. 또 1.